왜 이럴까? 이제 됐나? 됐어요? 소리 들려요?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은 마라탕 먹을 거예요 아까 소은이가 샹궈 해먹는 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거 봤는데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밥이 늦게 왔네 마라탕 밥이 늦게 왔네 맵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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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그리고 맵기 1에다가 뭐야 뭐야 얼얼 2인가 3인가 그런데 이게 너무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얼얼을 더 좋아하는 것만 맞아요 기름을 빼야돼 기름을 빼야돼 기름을 빼야돼 기름을 빼야돼 기름을 빼야돼 기름을 빼야돼 기름을 끓고 저 마라탕 좋아해요 도연이도 마라탕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리나랑 기름 아 처음부터 좀 조금 넣어달라고 할거 조금 넣어달라고 할거 덜 넣어달라고 기름이 너무 많으면 좀 먹기가 좀 그래요 개인적인 취향 기름을 이렇게 빼고 꾹 빼고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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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고 그럴걸 그거 맨날 까먹어요 아휴 정말 멍청이 아까워 그쵸 사장님도 고추기로 아끼시고 참 좋으실텐데 다음부터는 무조건 요청사항에 꼭 국물 좀 맑아졌다 전 이렇게 맑은게 좋더라구요 오늘은 코코넛 워터를 마실겁니다 오늘은 코코넛 워터를 마실겁니다 코코넛 워터를 마실겁니다 계란을 마실겁니다 용불이 많으니까 코코넛 워터와 함께 코코넛 워터와 함께 계란을 마실겁니다 계란을 마실겁니다 계란을 마실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을 마실겁니다 제가 이거 좋아해요 이거 접힌 두부 이거 뭐야? 푸주 이렇게 생긴 건두부보다 이렇게 막 뚫뚫 접혀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팽이버섯 추가했어요 이거는 소고기 우리 엄마 보고 있겠지? 엄마도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마라탕이에요 엄두콩이 집에 갔죠 청경채 애기 청경채다 지금 엄마가 톡이 왔는데 핸드폰을 건드리면 꺼질 것 같으니까 엄마 내가 이거 끝나고 답장할게 소리가 자꾸 꺼져 엄마 이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마라탕은 혼자 시켜먹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 내일도 먹으려고요 내일도 먹어야죠 내일도 먹어야죠 어떤 음식은 더 먹어야죠 마라탕 맛있어요 이건 뭐지 감자가 내일도 먹다가 남기면 또 먹어야죠 이것도 좋아해요 어묵 마라탕 좋은 점 8가지 1번 안 질린다 2번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다 3번 그래서 먹을게 많다 4번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다 5번 모르겠어요 8개나 되는지 모르겠네 마라탕돼 떡볶이 마라탕 5개 팽이버거 짜잔 떡볶이 약간 요즘 약간 멀어졌어 오징어 매운맛 먼저 오징어 알았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맵나요? 아니요 맵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보다 맵기는 최대한 안 맵게 하고 얼얼을 좀 올리는 게 좋아요 오늘은 소세지 추가 안 했대요 오늘은 소세지 추가 안 하고 소고기 추가 했다 근데 이게 들어와 있네 햄인가?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가 부르곤 잠시 쉬겠어요 모기버섯도 맛있어 양고기 저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양갈비는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양고기 허거 먹을 때 양고기로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제 입맛에 잘 안 맞았어요 어?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생각이 좀 더 납чив해았고 또 한 번도 못 맡겨서 icting notamment 이 정도는 다신가 verde 집형이 있는 거니까 복원으로 감고 bal이 다진거 creep원으로 감고 병원으로 감고 병원으로 감고 병원으로 감고 병원으로 감고